부대를 장식하실 분 소개해 올릴게요 우리 미스트롯에서 굉장히 아주 넘치는 가창력으로 효녀가수로 그리고 유명한 우리 가수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이분 밤새도록 노래할 거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트롯의 멋진 가창력을 함께 해줄 윤태화 씨를 여러분 박수로 맞으십시오 미스트롯의 멋진 가창력을 함께 해주세요 뒷산의 작동생활 여태토록 울렸네 가시려 떠나시려 어쩌라 어쩌라고 아니 이제 어떡하오 나를 두고본까 살아받기 좋은데 살아받은 모든 것 어디든 내 향기뿐이네 내 향기뿐이네 내 향기뿐이네 잘하네 죽으려 이미 없는 세상은 온종합은 찬리올네 사모하니미야 아 이미야 아직도 영원히 가시면 떠나시면 어쩌나 어쩌라고 님이 없는 세상에 찾아보았다리요 내 사모한 애기여 내 사모한 애기여 내 사모한 애기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윤태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웅양초등학교 동문회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정말요 감사합니다 동문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렇게 동문회가 이렇게 큰 동문회는 솔직히 처음이에요 이렇게 무대도 멋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옹기종기 모여주셨으니까 제가 정말 신나게 오늘 노래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예천 갔다가 여기 왔는데 오늘 여기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양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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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노래 제노래 찍고 찍고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대를 믿었어요 찌꺼 보일가도 여름나도 달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맘 하나 변치 않아 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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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있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고를 이루어 연습!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서울동주 한주 우냐 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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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주 한주 우냐 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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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 찾아해놨지 서울동주 한주의 나를 그리웠어 서울동주 한주의 나를 이래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내는 내 사랑 돌아온 날 돌아온 날 믿었어요 그나를 믿었어요 그나를 믿었어요 찌꺼 봄이 가도 여름 가도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맘 하나 변치 않아 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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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주지 않을 거예요 아파만 채 한세월 이제 모두 다 있고 그대에게 구원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대에게 구원해서 영원히 살 거예요 꼭 부탁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파이브 고맙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친절하게 태화 맞이해 주셔가지고 아낌없이 저도 박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테레비보다 실물이 예쁘다 통통한 줄 알았는데 별로 통통하지 않다 결혼하더니 예뻐졌다 늘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물이 예쁘다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웅양초등학교 동문회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복 가득 받으세요 여러분 젤이요 여러분이 진짜 젤이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오프닝 무대로서 신나게 하고 싶어요 다음 노래 사랑님 먼저 들려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사랑님 음악 큐 원 CV 소원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니까 신나게 흔들어 춰주세요 사랑이 영웅이 솔루토라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안게 이슬대여 아라리 외쳤나 하물하물 다른 가슴 어디에 둔가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안타까운 맘임이여 저 흐름에 몸을 실어 비실부시 뛰어올까 저 바람은 내 몸을 실어 저 바람은 내 몸을 실어 여기에서 춤추는분들 춤추는분들 뒤에 계신분들도 박수 저 바람은 내 몸을 실어 영웅이 솔루토라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안게 이슬대여 아라리 외쳤나 하물하물 다른 가슴 어디에 둔가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아 아 아 아 아 안타까운 맘임이여 저는 그리운 맘아 오pg 그리운 맘 emulate 그리운 맘이 그리운 맘이 Germ 우리 힘을 흐라 지려 진짜 노래 잘하죠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태아씨가 미스토로에서 가장 가창력이 좋은 것 같아 노래를 정말 기가받게 잘하는 것 같아 아니 뭐 가창력만 좋나? 얼굴 봐봐요 실물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나랑 비슷한 거 하나 있어 하얀색이래 하얀색 지금 다 성질내고 있어 우리 동양초등학교 100주년이에요 태아씨 와 정말 역시 이렇게 유서 깊은 곳이었군요 네네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제가 아니 진짜로 저는 동문에 가면은 다 저기 그 뭐지? 여기 조회하는 곳 있잖아요 왜 안 도와주시죠? 조회하는 곳 단상 같은 곳 아 단상 하는 것만 많이 봤지 이렇게 무대가 멋있게 꾸며져 있는 곳은 정말 처음이에요 동양이 좀 퀄리티가 좀 있어 진짜 퀄리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윤태아씨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출연 세도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꺼이 웅양초등학교에 초대에 응원하십니다 형님 왜요? 네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그냥 가실까 싶어서 저희가 앵콜 한 곡 청해드리려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 여러분 앵콜하시는 방법 아세요? 오른손 들고 시작 목소리 봐라 이 정도는 안 되죠? 이 정도는 안 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큰 함성 한 번 받고 집에 돌아가고 싶으니까 앵콜을 한 번 박자에 맞춰가지고 한 번 해주실까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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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지시겠어요 앵콜 좋아 고맙습니다 10분 내로 메들리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태아씨와 함께하는 신나는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쌓였던 스트레스 다 푸시고 정말 스트레스 싹 풀면서 태화 짧게 뱉지만 태화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살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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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블리로 여기 앞에서 춤추시고 같이 막 해서 저희가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를 딱 해서 이 뒤에서 윤태아씨와 함께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제가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대신 춤을 진짜 멋지게 주셔야 돼. 이 앞에서. 싸인지도 드릴게요. 싸인해가지고. 어 싸인시니까지? 좋아요. 제가 손발할게요. 자 윤태환씨의 앵컬송 마지막으로 청해드로 하시대로 박수 한 번 더 기다려주십니다. 출발합니다. 구! 구! 가! 가자! 운명 초등학교 영영권! 어디 보자. 아 형이 좋아 좋아 좋아. 후! 헤이! 아시아! 귀에 박수! 운명을 잊어둘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따뜻해 졸려 내가 전할게. 울어둘 싶은 대로 내게로 날려와요. 고백하지 말고. 깊게 하지 말고. 이 옆에 너 쓰지도 말고. 내가 사랑할게. 사랑한다면. 어색한다면. 못지않으리라. 속죽지. 우리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들 늘 웃는 시간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지 마라 웃지 마라 사랑은 다 그런 거다 통화가 아픔에는 그 외에 웃고 쌓인 흘려질라 그 말으로 돌아와 이 시간 정해진 운명이야 될 때로더니 통화가 아픔에는 후회는 없다 다시 많은 사랑에 내 날 얻어라 통화가 아픔을 달여라 좋다 해외 여기 여기 손까지 가네요 보사 엄마도 고고팠어 아직 안 고개를 있으리라 고개를 널 한 번 노래하세 노래하세 모두 몰려 내 눈이 맞힌 노래 한 곡 좀 불러도 돼 그녀를 벗겹을 원할 때 고개를 소주도 이리와야 노래하세 돌아보세 말아보세 그 경제 한 잔 숨에 울탄듯이 돌아보세 아저도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가치 태워 부모님을 걸어오세 아리 아리 아리아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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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리리리리라 아리 아리 스리리리리리 호박핫더 아리랑 고개를 있으리라 고개를 널 한 번 아리라 내 사랑 아리라 내 사랑 스리스리 내 사랑 스리스리 내 사랑 날들고 떠나면 신도 못하고 돌아왔어 내 사랑 아리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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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스리스리라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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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멋진 공연해주신 우리태환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서 춤추던 우리 어른 친구들은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사진 찍으시려면 여기 기념비 옆으로 가시면 아마 사진 찍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노래자랑 저희 또